안녕하세요. 서령입니다. 36번 문제 한번 달려볼까요? 자, 이거는 순서를 쭉 보는 문제인데 이런 거는 접속사나 흐름 같은 거 유의해서 봐야겠죠, 저희가? 우선 여기 제대로 읽어야 뒤에 나오는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영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영화는요, 감각의 언어로 말합니다. 멋있죠? It's flowing and sparkling stream of images. 그런 영화의 연결 흘러가고 그리고 반짝반짝이는 그런 이미지들의 연속, 그리고 그런 영화의 강렬한 설득력 있는 속도감, 그리고 자연스러운 리듬, 그리고 그 영화의 어떤 그림을 이용한 스타일은 이건 다 지금 영화의 특징을 얘기를 하고 있죠. Are all part of this nonverbal language. 이게 모두 이 영화의 비언어적인 언어의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배우들이나 연기자들의 어떤 말뿐만이 아니라 영화는 그런 이미지들, 속도, 어떤 리듬감, 그리고 그런 이미지나 그림을 이용한 그런 방식들을 통해서 관객들과 소통을 한다는 거예요. 이 language는 그냥 소통수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비언어적인 소통수단입니다. 자, A부터 한번 쓱쓱쓱 앞부분만 볼게요. As important as the quality of the image may be, however... 자, 근데요, 우리가 지금 여기선 이미지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긴 했지만 이미지의 퀄리티, 품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죠. 근데 여기는 지금 벌써 더가 붙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뭔가 이미지의 품질에 대해서 얘기를 한 다음에 A가 나와야겠죠. 넘어갑니다. In the final analysis, the final analysis, they must be justified psychologically and dramatically. 자, 이 데이가 지금 누군지 이 위에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수많은 복수형 명사들이 나왔죠. 이 the final analysis, 어떤 마지막의 분석인지도 모르고요. 그러면, 아, 지금 지칭하는 것들이 앞에 없으니까 C로 넘어가 봅니다. So, it follows naturally that aesthetic quality and dramatic power of the image are extremely important to the over quality of a film. 어, 아까 저희가 A 앞에 퀄리티가 나와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퀄리티가 나오네요. 자, 그래서 it follows that, 자, 뭐뭐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자연스럽게. 그런 미학적인 품질이나 그리고 이미지의 어떤 극적인 힘은요. are extremely important, 굉장히 중요하대요. the overall quality of a film. 필름, 그런 영화의 전반적인 퀄리티, 품질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제일 자연스럽죠. 아까 non-verbal language, 어떤 비언어적인 언어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 비언어적인 이미지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겠죠. although the nature and quality of the story, editing, musical scores, sound effects, dialogue and acting can do much to enhance a film's power, 여기까지가 although에 관련한 그런 종속절이죠. 비록 그런 이야기, 편집, 음악적인 거, 뭐 사운드 효과, 음향 효과, dialogue, 대화나 연기의 그런 nature, 본성, 본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과 품질이 can do much,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영화의 힘을 증가시키는, 뭔가 향상시키는 데에 굉장히 많은 것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Even these important elements cannot save a film whose images are mediocre or poorly edited.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심지어는 이렇게 중요한 앞서 말했던 이런 요소들도요. cannot save a film. 어떤 film, 영화를 구제할 수 없대요. 그 필름은 어떤 필름이냐면요. 그 필름의 이미지들이 썩 좋지 않거나 굉장히 안 좋게 편집이 됐다면 아무리 이런 것들이 좋아도 이미지가 그저 그렇다면 영화가 성공하기 힘들 거라는 얘기인 거죠. 좋은 영화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뭔가 퀄리티 얘기를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A로 한번 돌아가서 퀄리티 얘기를 한번 봐야겠죠. As important as the quality of the image may be, however, 지금 앞에서 이미지의 퀄리티가 굉장히 중요하다. 아무리 중요하지만 하고 내용이 추가적으로 나온다면 이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흐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에는 The quality, A가 이어지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주어고, 동사고, 원래 얘는 이 뒤에 나와야 되는 as important as 동등 비교지만요. 얘는 앞으로 한번 보내줘봤어요. 자, 이미지의 품질이 아마 굉장히 중요한 건 맞지만요. 하지만요. It must not be considered so important that the purpose of the film as an artistic unified whole is ignored. 하지만요. It must be. 이 이미지의 퀄리티가요. Not be considered so important. 너무 중요하게 여겨져서는 안 된대요. 너무 중요하게 여겨져서 됐, 이하하면 안 된다는 얘기겠죠. 너무 이미지만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그 필름, 영화의 목표, 어떤 예술적인, 그리고 통합된 전체로서의 그 영화의 목표라는 것이 무시되어서는 안 된대요. A film's photographic effects should not be created for their own sake as independent, beautiful, or powerful images. 필름의 어떤 사진적인 효과들은요. Should not be created for their own sake. 뭔가 그 자신을 위해서만 완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As independent, beautiful, or powerful images. 뭔가 독립적이고, 아름답고, 뭔가 강렬한 이미지들, 뭔가 이미지 그 자체를 위한 이미지만으로는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뭔가 파이널 얘기가 나오니까 마지막에, 마지막 분석이라는 얘기로 좀 잘 어울리죠. 자, 인 파이널 아날리시스, 자, 마지막으로요. They must be justified psychological and dramatically, as well as aesthetically, as important means to an end, not as ends in themselves. 자, 여기서 대인은요. 그러면 지금 이 말과 연결이 되고 있죠. 이건 이미지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이미지들은요. Must be justified. 정당화 되어야 되는데요. as, 뭐뭐로서, not as, 뭐뭐로서가 아니라 뭐뭐로서 정당화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지금 justified as a, not be. 이렇게 인식을,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것 자체로, 목표로서 정당화 되어서는 안 되고요. 어떤 목표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서 정당화 되어야 합니다. 이미지들이요. 자, 여기서는 그냥 부사로 쭉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psychologically, 뭔가 심리학적으로, 극적으로, 또 어떤 미학적으로요. 그 이미지들은요. 그 자체로 목표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어떤 목적이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creating beautiful images for the sake of creating beautiful images violates a film's aesthetic unity and may actually work against a film. 자, 지금 똑같은 얘기 한 번 더 해주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동명사 주어입니다. 자, 아름다운 이미지들을 만들기 위해서 아름다운 이미지들을 만드는 것, 이미지 자체가 목표가 되는 것이죠. 이거는요, film, 영화의 미학적인 통일성을 위반하고 침해합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동사가 나오죠. 이렇게 하는 것은요, 그 영화의 반하는, 사실상 반하는 작업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the, they 지칭하는 이런 친구들이나 정관사 같은 거, 이런 걸 위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